사는 곳은 달라도 굳이 함께 있지 않아도 생각나는 분들로 마음속 둥지를 들었네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귀야 예음은 내 사랑 이로다 모세 모세 니여 모세 하늘을 놓고 쳐 뛰어보네 찬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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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을 박차면 뛰어보네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귀야 예음은 내 사랑 이로다 모세 모세 숨쳐보세 술이 고추 뒤라세 우리의 꽃 햇속에도 우리의 숨결이 가볍게 어랑어랑 어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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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야 예음은 내 사랑 이로다 모세 모세 치마 모세 한풀이 바람 저 놀아보세 한풀이 바람 저 놀아보세 해장차니 이 도달프니 살만 사는 세상 만들어보세 어랑어랑 어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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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야 예음은 내 사랑 이로다 모세 모세 눈러보세 덩실덩실 추워보세 비닐부 새소리에 신명나게 탈출 만들어보세 오이싱구 어랑어랑 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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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띠리야 예음은 내 사랑 이로다 예음은 내 사랑 이로다 이로다 고야 호요 이로다 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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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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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야 고야 네요 그게 소리라고 하십니까 과야 네요 그렇죠 저희 드디어 두 시간 공연을 마쳤습니다 저희 저희 예쁜 아가들 얼굴 좀 보세요. 집에 가고 싶대요.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졸려? 눈이 캥해요. 저희가 실제로는 2016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사실 2016년도보다 더 앞에 2006년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활동을 함께 했었는데 저희가 계속 현대무용, 한국무용 이렇게 하다가 2016년도부터는 전통으로 다시 한번 자리 매김을 하고 저기 지금 있는 아이들을 강서구에서 쑥쑥 키우고 있습니다. 부족했지만 사실 어른들이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은 부족한 거 없었죠. 너무너무 잘했죠? 네. 우리 다음 공연할 때 또 보러 오시나요? 네.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최초, 지금 최고 어린 동생부터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가들 앞에 보고 아, 선생님한테는 아가예요. 자, 우리 아가들 아, 아가들 자, 인사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옆으로 자, 그 다음은 저희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을 또 저희 제자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컸다고요? 그래서 노래도 안 하고 춤도 안 추고 이제 사춘기예요. 저기는 영감 할미 친구들이 찬석이 같은 경우는 영감이 최초로 영감이 태어났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 여기가 할미 1기입니다. 네. 여기가 2기, 3기 이렇게 쪼르륵해서 같이 움직여던 할미들인데 저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곱게 미소도 안 짓고 있어요. 그만큼 성장을 했고 현재는 기학 파트로 네, 전공을 지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인사! 와우, 예쁘시대요. 조금만 뒤로 가주세요. 자, 그 다음은 저희 2008년부터 저희 선배들, 지금 현재 선배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자, 선배님들 나오세요. 저희 오늘 후배들이 한다고 이렇게 다 스텝 티켓도 해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정말 상점 모시듯이 오늘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인사!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자, 뒤로!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고 그렇죠. 예뻐서예요, 옷이. 아까 예쁘다고 먼저 해주셨으니까. 자, 이번에는 저희 최고 스승님, 현재 탈춤과 소리를 해주신 스승님 모시겠습니다. 이혜경 스승님 모시겠습니다. 아까 축사도 해주셨고요. 네, 스승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탈춤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스승님과 제가 올 곳이 스승님과 함께 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가들, 큰아가들 스승님을 보고 향해 보세요. 스승님도 보시고 우리가 새해 인사를 안 했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도 스승님의 건강이 저희와 항상 한 길을 같이 걸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해도 이렇게 첫 발을 우리 예움정통연의단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윤재, 윤재가 인사를 못 받았어요. 네, 여기 있는 윤재는 어디 보자, 여기와 이 사이에 있는 기수예요. 네, 윤재가 혼자밖에 없어서. 윤재, 네, 이번에 중학교 갑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옆에 계시는 선생님은 저희 사물놀이, 여러 가지 악기 관련된 부분을 해주는 악기 스승님이십니다. 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저기 지금 숨어 계시지만 굉장히 미남이세요. 놀라지 마세요. 네, 네, 소리, 소리, 소리. 네, 사실 우리 태평소 피리, 네, 저희 스승님이시세요. 태평소하고 피리. 너무 잘생기셨죠? 그러니까 배우러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리랑 아리랑 바라리 아리랑 고개를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